자 다시 이제 제접했구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로 어 바로 앞에 지금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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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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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 형 형 형 제 풍얀 이제 총 들고 있는 애 아니었어? 어 맞아 맞아 게이드아 화살 한방 헤드샷 아 근데 총이 없어 총알만 났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어디야 정문에서 죽여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 어 나이스 정문 앞경 아 낙댐 데드샷 한방에 원샷 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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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딱 접속하는 순간부터 한껀 해주시구요 야 이 집 이 집이야 이 집 이 집 어디 어디 아 여기 푸얀집이야? 어 푸얀집이야 이 집 위에서 떨어졌거든 와 근데 이건 너무 큰일났네 총 든 적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건 좀 심각한데 이거 얘가 위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 어 어 나왔다 나왔다 가면서 가면서 여러분 나 정면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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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어 야 정면으로 정면으로 얘 얘 푸얀한집 야 푸얀한집 샀다 푸얀한집 아아아아아아 야드 맞았다 야 정면 달려 전부다 달려 템모지 뒤치 정면 이정도면 우리 달릴수있어 얘들아 이정도면 우리 달릴수있어 쟤 아니 쟤 템 떨굴거야 100% 템 떨궈 저 밴딧게이지 높여져가지고 다 정면으로 오세요 네 일단 집으로 귀환 먼저 갈게요 진짜 조심해야돼 귀환할때 집에왔어 집에왔어 우리집 쳐들어와 지금 오케오케오케 집에가면 안되겠는데 아니 지금 나갔어 잡았다아 야 나도 죽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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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먹어 템 떨어뜨렸어 뭐 넣었어 고기 들고가 고기 들고가 아니 이 돌에서 싸운거 아냐 너 돌 밑에서 돌 밑에서 그럼 어디야 어디인지 모르겠어 템은 저에요 아 그럼 여기 아닌데 저거 가져갔다 저거 쟤도하니까 살아났려면 멀었어 난 살아났거든 그럼 쟤도 살아났지 어디야 빨리 빨리 푸얀이 계속 죽었다 푸얀 푸얀 집쪽이야 푸얀 집쪽인데 푸얀 수어사이드했다 수어사이드 다시 죽었어 저거 오 깜짝이야 왜왜왜 미안 미안 어 잠깐 얼어 죽겠는데 제발 좋은거 화살이다 총알 64발 신발 가발 일단 이거부터 나를게 이거부터 집으로 한번 나를게 피가 엎어졌어요 피가 엎어졌나요 개이들 어 나 피 없었어 떨어졌어 락댄 받았어 피 없었거든 아구나 화살화살화살 오케이오케이 쟤 총 쏜다 아 우리 그냥 이대로 가자 아 근데 그러긴 너무 아까워 우리 지금 총알이 64개인가 있거든 어 집에 놓고 이렇게 아 일로는 집으로 못들어간다 어 로스트님 네 혼자서만 영화생활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세요 지금 집안에 도착했어요 네네네 2초 룬양 이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 좀 저기 뭐야 지켜주고 아니 그냥 그리로 가면 돼 이리로와 이리로와 그리로 갈 필요 없어 이리로와 왜왜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 모르겠던데 있어 있어 빨리 올라와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 있어? 어 그게 집이에요? 4와 3분의 1 정류장이야 여기가 4와 3분의 1 무슨 소리야 이거 전철이야? 여기여기여기 아 일로가면 저기 껴가지고 체력다이던데 아냐 안껴 안껴 그냥 앉아서 올라가 아 나 저번에 여기로 가다가 껴는데 낙사 데미지 받았거든 고기 좀 구워주세요 네네 그래그래그래 자 먹으면서 죽이자 아 누구 왔는데 누구지 마무리겠지 나야 나야 나고 어 뭐야 뭐해 뭐해 어 여기 오른쪽에서 총 쏴 오른쪽에서 아 더워 더워 아하하하 덥다우 일단 템들 다 넣어두고 신발도 하나 넣어둘게요 알아서 케빈에 야 빨리 정문으로 와 얘 총 쏜다 어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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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야 다 정문으로 모여 정문으로 와 정문으로 정문으로 솔직히 이건 에바야 이렇게 많이 필요없어 아아 죽었어 괜찮아 달려 달려 케빈넷에 화자에 많이 넣어놨어 오케오케 빨리 달려 빨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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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 정문? 정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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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있지 뭐 거기 바로 앞에 뭐 집 있는데 뭐 어딘지 알잖아 멸망전이네 오늘 이거 멸망전 가야되거든 쟤 죽이면 쟤 집 앞에서 대기타 운대 우리 오케오케오케 아 어딘지 알았다 흐으으 arche 에이 imposing 왜 집을 쏘세요 난 보고 있는데 지금 옥케이 어디야 이랬흐 여기 아끼 아깐죠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가자 가자 야야 우리 우리를 넉 선생님 서서히 노래부릅시다 내가 여기 집앞에서 노래부릅게 어디야 어디야 총 어디야 총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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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쏘네 아 맞네 위에서 쏘네 집 위 아니야? 어 집 위야 집 위 우리 집에서 아니 쟤네들 집 바로 위 어 쟤네 집 위에서 위에서 쏴 날 쏘고 있어 미친놈아 어 뭐야 나한테 총알 날라온거 같은데 방금 여기 지금 옥상에 있거든 이러면은 거기서도 지금 화살 쏠 수 있을거야 아 쟤네네 보여요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어 지붕 위에 화살 쏴 지붕 위에 화살 쏴 지금 빨리 아 활이 없어요 저 지금 그래 그렇지 집안에 활 있어요 집안에 활 있어요 아 네 집으로 잠깐 뛰고 갔다 볼게요 비카님 내가 여기서 정신이 비카님 아 죽었어 아 뭐야 정문 앞에 수봤어 정문 앞에 어 제 문 제 위에 있다 제 위에 있다 제 시체에 화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옥상 있지 어 옥상에 있어 옥상에 있어 화살 친격있다 이거 화살 없어가지고 화살 없어 버려워서 살겠나 아 개같은거 어그로 끌고 야 야 야 야 프랑도 죽었어 프랑도 죽었어 어 개도 죽은 쟀다 낙사했다 빨리 뛰어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아 나도 방금 너머였어 떨어졌어 아아 잠깐만 아아 지금 다 죽으면 어떡해 자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제발 뛸 피만 되라 뛸 피만 론트님 지금 집을 가면 어떡해 저쪽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됐다 아 내가 가서 먹어야지 이거 어떡해 나무 졸라 많이 필요해 잠깐만 우리 집에 나무가 없습니다 아 이거 왜 안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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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밖에 있어요 밖에 아 그래? 어 나무.. 문 잘 정답 깔아요 형 내가 집 앞에서 어그로 끌테니까 야 다들 옥상에 옥상에 나오면 화살 좀 쏴줘 알았지 와 얘 얘 얘 얘 얘 얘 밖에서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다 튀어나오고 아 아아 저 어딘지 알겠다 왼쪽에 보니까 건차 있잖아 건차 어 그러네 아 거기서 이제 화살이 들어왔다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 우리가 총이 없어서 저런 새끼한테 한명한테 친달 말도 안돼 하아 정문 닫아 정문 닫아 아 진짜 총 하나만 들고 다니자 진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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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그거 크래프트 왼쪽 왼쪽 상자에도 있네 아아 그러네 왜 왜 렉걸려 여기 그 왼쪽 상자에 화살이 있어요 화살 화살 들고 나갑니다 잘 나오세요 이 새끼 어디로 갔지 아 요 바로 밑에 집도 쟤네들 집인가 보다 작은집 작은집에 있었어요 어 그래 얘네들 집을 여러개 지어놓은거야 지금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여러군데서 나가려고 쌍룸에 가 쌍룸에 가고싶어요 어디있을까 그 어떠한 생존게임보다 진짜 재밌다 재밌는데 너무 빡세다 총을 총이 없어가지고 어딨지? 그 비카님 거기 계세요 제가 집 앞에서 어 낙댐 15점 아 낙댐 나 심하게 받았네 어 거기 조심해 그 도로 조심해야 돼 그 도로에서 낙댐 무조건 받잖아 어 여기서 이 높이가 앞에 사람은 룬님이겠지 아니 비카님 이거 드세요 둘다 가지마봐 둘다 가지말고 이거 먹어 아니 왜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집 앞에 있다 집 앞에 있다 나 어디 집아니였어요? 안돼 안돼 저 집위에 집위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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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위에 있네 어 쉣 다산나쳤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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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워샷 워켈 당했네 하하하 내가 어구를 끌게 여기서 푸우우 푸르르르 푸르리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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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우우 3대 푸르르르르 아 죽었다 아 푸우우 푸르르르르 어 세 발 맞췄는데 안죽네 뿌리 sane 엇 어 집에 없어졌네 어디갔지 얘 지금 거의 옥상에 있거든 지금 아 쟤 밴디 게이지 진짜 높아졌을텐데 지금 총 무조건 떨어뜨릴텐데 잠깐만 템 화살 좀 남겨주세요 상자에 아 지금 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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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새끼 아이템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나왔어 딱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지금 돌 캔 사람 누구야? 죽여요 누구야 얘 이 와중에 돌 캐는 새끼 누구야 아 냅둬 냅둬 중국인인데? 민간인들이 이렇게 지금 적을 만들지 말고 쟤한테만 집중해 그냥 야 얘 또 또 나올 수 있어 나 나온 집 앞에 누구에요? 집 앞에 집 앞에 나야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집 문 오른쪽에 풀숲에 숨었어 아 오케이 봤어요 봤어요 뭐 난데? 아 형이야? 아 화살이 누구다 야 그 집 지키고 있어 걔 지금 그 집에서 나오려고 자살하고 있는 것 같거든 아 오케이 왼쪽에서 나오려고? 그 집 정문 지키고 있어 나 이 집 볼게 뭐야 아 거기도 집이 있어? 어 얘 지금 계속 자살하고 있거든 아 그러네 그러네 총이 총이 그 집에 총이 저 집에 있거든 총이 저 집에 있거든 여기 큰집 말하는거지? 어 큰집에 총 있어 걔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리스폰 랜덤인가? 어 랜덤 랜덤 아 근데 비번이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척 하지마 앞에 있는 척 하지마 앞에 있는 척 하지마 소리내지 말라고 소리내지 말고 우린 오늘 무조건 총 얻고 간다 어필 fluid 어 sits마 이렇게 감 잡았다 어 야 근데 우리 충격적인게 녹화를 안 누구고 있었어 허.. 예에이 녹화도 안하고 하고 있었어 예에이 조졌다 최악이 둘 우리는 누워서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온다 정면이 나왔다 정면이 나왔어 도끼 도끼로 나왔어 이렇게 어깨 감 잡았다 어 야 근데 충격적인게 우리 녹화를 안 누르고 있었어 예에에에에에에에 녹화도 안하고 하고 있었어 조졌다 최악이다 우리 누워서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왔다 나왔다 정면에 나왔어 정면에 나왔어 그지?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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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로 나왔어 도끼로 나왔어 아 얘 어굴 끄는거 아니야? 제가 옥서 보고 있을게 그러면 아 얘 지금 총알 없는거 아니야? 총 안주려고 이러는거 같애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뭐야 왜죽었어요 뭐지? 저건 멀리 떨어져있는데 나는 왜죽지 아 우리팀 쪼겠다 어 뭐야 잡았어 패기인가?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멀리는데 죽지 않았어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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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에 딱 붙였어 벽에 딱 붙였어 벽에 딱 붙였어 저거는 패기 아 개같은거 일로와 일로 빨리 일로 일로 짐 문 닫고다니시다 네 닫고다니고 있어요 어 여기 있고 나 지금 다음파 멈췄거든? 잠시 다시 좀 킬게 자 됐습니다 다시 이제 녹화 눌렀구요 잠깐 오류가 있었고 형 어? 그쪽 집 지키고 내가 여기 지키면 된단 얘기지? 그쪽집에 로스트 어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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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어 일로 일로 내가 끌고 갈게 계속 도끼 들고 나오는데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요? 아 이 자식 철도끼리란 떨어뜨리게 해야지 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이겼지 이겨라 이 형의 가치를 보여줘 할 수 있어 어디 어디 로스트님 끼어들지마 끼어들지마 이 형 이 형 맞닥뜨려가면 보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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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도끼 나왔어? 어 아이언 엑스 철도끼 철도끼 아싸 개 1득 야 이거 한 명 가져가 한 명 가져가 어 나 줘 나 줘 나 줘 아싸 12득 야 거기 또 한 명 있고 또 일로와 다 일로와 오케오케오케 나 오른쪽에 내가 막 볼게 내가 너 왜냐면 망하는 게 예예 얘 이제 내가 볼 때 들고 본 게 없어 보이는데 얘 이제 앞에서 노래 부르자 이제 거기서 너 푸린노래 같이 불러 푸우우우 푸르르르르 푸우우우 푸르르르르 푸우우우 푸우우 푸르르르륵 푸우우 푸르르르륵 푸우우우 푸르르르륵 푸우우우 푸르르륵 푸우우우 푸르르르륵 푸우우 푸르르르륵 푸우우 푸르르륵 푸우 푸르르르륵 그 비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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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안 부를거야? 아 전 피시방인 관계로 양해 양해 아 아 피시방이구나 아 한 소절 합시다 한 소절 피시방이어도 진짜 미친드노소리라 제가 아 지금 여기서 여기서 활 쪼고 그런 사법 들었어야 돼 내지마 집안에 있었는데 방금 수소사이트에 있잖아 아 진짜 발자국 소리 계속 났는데 안에서 빨리 나와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잖아 그럼 얘네들이 포털사이트에 이 서버에 푸링푸링 미친놈들 푸링푸링는 미친놈들 있다고 그 근처에 가지 말라 그런다고 우리 집 앞에 집 못찍게 하려면 단체로 불러야 된다니까 얘가 집 안에서 게임하겠냐? 집 안에서 살겠어? 밖에 나갈 때 밖에 나갈 때마다 푸우푸르르 이러고 있으면 다른 데가 잘 꺼려 그래서 내가 단체 다 부르라는 거야 내가 뭐 정신병 자고 여러분 집이시죠? 빨리 부르시죠 이해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김에 저는 다시 부르겠습니다 빨리 부르죠 빨리 어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어 푸우푸르르르 푸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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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르르르 푸르르르 곱게기 들고 나왔는데 먼저 때린 사람 유리하다 뒷걸음질하면서 때리면 그 힘이 잘 안되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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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우푸르르르르 정신이 잘 안전하는 데 어쩔 수 없는 느리다 가문아 내가 집 지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걸 버라는 게 아니라 vor 문 앞에 붙어 있다가 제가 문 열면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야지 토템 먹고 아 뭔 말인지 알았다 아 토템 먹고 철거하라고?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 이름 무조건 쓰면 된다는 얘기지? 알았어 여러분들 거기서도 작전 개시 우리는 들어가서 토템의 이름 쓰는 게 목표인 거야 로스트님은 거기 있어요 거기 집 두 개니까 아니 아니 정면말고 왼쪽에 붙어있어 비카님 딱 붙지마 뒤로 로스트님 여기 있어 여기 거기 있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으란 말이야 이 문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토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걸쳐놓으란 말이야 여기 있으면 초 맞지 않을까요? 여기 토템 먹으면 철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집 안에 딱 붙어있으면 우리 창 들고 있는 거 벽 뒤로 보인다고 아 짜국소리만 듣고 어? 저 뒤에 누구야? 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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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뭐야 누구야? 저 아니에요 누구야 저거 푸으으으으 푸르르르르 룬님 같이 있어요 푸으리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렇게 쓰는데 쾌 흐흫 쾌 흫 아 민진 얘 뿐인 노래 부르니까 춤 Focus 아 Soci 아 Toy 아 진짜 웃기 exploration 어 개웃겨 어 좀게 개웃것도냐 진짜 저 물 왜 체크 타이밍이 같아. 아 진짜 당황했다네 진짜. 뭔 소리야? 내가 가만 줄봐요. 아 개웃겨 진짜. 어후 개웃기네 개웃겨 푸음 으음 어 나왔다 나왔어? 후얀 나왔어요 후얀 아 문 닫았네 아아 아 이거 안쪼개서 소리 낸거 같은데 어 전략인가? 안쪼개서 소리 낸거같은거 저 집 집 간다 그 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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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친구야 아아 들어갔어 들어갔어? 아이스 미션 그치 그치 토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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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이 죽고 있어 아 나 못두갔어 여기는 룬이.. 아니 저기 비카님 들어갔죠? 아니 뭐 저 룬님이 들어왔는데 아 나만 들어갔어 나만 나만 형형형 안돼? 안돼 안돼 아 이새끼 타고 들어갔어 또 안쪽으로 형 그러면 거기서 잠복해 그리고 비카님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쪽으로 거기는 이제 안 태어날거야 걔가 이쪽이죠 로스트님하고 비카님 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우리 이새끼 여기서 아이템 못 꺼내고 있어 아 그러면 형 죽었다 이제 형 어쩔 수 없어 형이 이기는 수 밖에 없어 죽었다 문 여는 순간 들어가서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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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에 위에 조심해 위에 아 진짜 아니 쟤가 어떻게 위로 올라갔어? 얘는 그냥 안에 벽 두개니까 아 나이스야 잡았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총알 백도그라밖에 없네 아 잠깐 총알 백도그라라고? 이거 뺏기면 안되잖아 아 잠깐 총알 백도그라라고? 이거 뺏기면 안되잖아 형아 다시 넣으러 가요 다시 넣어요 집에 넣고 가요 어 총알 넣어 총알 넣고 와 총알 넣고 와 총알 넣고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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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조금에서 헤드셋으로 들어오네 알았어요 이제 뭐니 이거 얘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창고네 여기서 다 빼가자 어 아껴어준 나무네 나무 우리 몰라도 지금 총알 160개 정도는 뺀거거든 지금 좋았어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어떡하지 하하하하하하 형 거기서 훔쳐먹어 야 나 배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지금 집안에 있다는 거지 이렇게 복도에 있는거야 복도에 아 그니까 거실같은데 있다는거 아니야 안방은 못들어가고 그치 어 어 아무것도 없는 복도에 있어 형 그 안방문 열릴 때까지 집안에서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전 속도씨 어 형 최대한 움직이지마 영화 마션 찍어 거기서 무조건 살아나봐 알았지 아 이것만 딱 들어가봐 딱 들어가봐 나면 돼 루님 듣고있어요 야 미친다 게임아 그거 좀 어어 잠깐만 아 푸양님 푸양 계속 쟤 자살하네 쟤 루님 아 깜짝이야 아 우리 몸은 떨어졌지만 우리 마음은 함께하고있어요 아 이것만 들어가봐 형 형 나 고기인데 고기 어떻게 못주지 던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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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못 던져? 근데 이게 안들어졌나요 그니까 아 고기 좀 던져줘 가만히 써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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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 고기 어떻게 안되나 우리 몸은 떨어져있어도 마음만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서 굶을 죽더라도 여기서 내가 버틴다 이 나쁜문 우리 룬님을 놔줘 잠깐 여긴 어디야 안 깨져 이거 던지는게 어떻게 되는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건데 떨금댔는데 안된다 아니 그 오른쪽 집에서 확인 안됐어? 어? 그니까 쟤 나오는거 확인 못했냐고 얘가 총알이 이 집에만 있나봐 그런거 같애 어떻게든 이걸 올려가는거 솔직히 자기가 저런 작은집까지 총알 두는 사람이 어딨어 저 못찍힐텐데 그치 이 집안에 총알이 있나봐 이제 오늘 안 털잖아 그럼 이 집안에도 총알 넣는다 얘 백프로 죽여야돼 어 이 집안에 있나보다 방금 총장자라는 소리 났는데 오케오케오케 그러면 형 죽을거야 위치는 나올걸요? 안에 있는거 아니까 어 나 있는거 아니까 다들 옥상에서 저거 저거 뭐야 맞는 위치에 있지마 어 야 이 집안에 있다 창고 열어서 계속 들려 오케이 오케이 나 두번째까지 들어왔어 그렇지 그렇지 싸운 소리 들리는데 좋아좋아좋아 형 형 형 형님 할수있어? 어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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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형 좋아 좋아 야 문 한개 더 남았어 삼중 나생문 형 할수있어 삼중 나생문 뚫자 야 나 피없는데 어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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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가만히있으면 피차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어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어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어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어 어 미치 얘 총알 없나봐 이치 아이고 그럼 할만해 그럼 할만해 우리는 총알 160만 있잖아 우리가 총만 가져가면 되는거야 맞네 맞네 죽이자 우리가 일단은 토템 이름쓰고 망치 갖고와가지고 다 때려 부숴버려 형 망치있지 어 있어 있어 어 바로 철거 들어가 바로 옆벽 부숴버려 그리고 바로 우리 진입 어 나도 들어왔습니다 나 들어왔습니다 아 씨 삼중 나생문 가자 형 형만 믿는다 진짜 형 이번엔 진짜 형만 믿을게 진짜 이거 형 믿어야 되는거 아니야 야 찬아 제발 빨리 어 야 왔다 얘 왔다 얘 왔다 오케오케오케 가자 야 아이템 야 막 창고 열고있다 아 근데 문 졸라 많은거 같애 문차 계속 열리는 소리 나는데 아니 그 안에 있는 창고를 여는 소리일거야 어 저 이새끼 청사가 좀 가지고 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야 이새끼 다 죽는 다 죽는 하하하하 와아 아니 병 병 걸린 놈 아니야 집을 그렇게 까지 만드나 와아 와아 그러면 결국 토템 뺏으려면 이 오른쪽에서 뺏는게 제일 좋을거 같은데 야 아 씨 대박이다 이거 어떡하지 땀기 열풍 아직 구려하고 있는데 이런 씨 이거 로스트님 네네 나무점 체크해 봐요 나무점 나무요 아 알았어요 네 일단 잠깐 뭐 좀 쳐줄 수 있잖아요 나무 야 인천 상융작전이다 어떻게 할려고 거물쥐 야 다들 나무캐와 야 야 우리 거물쥐어서 그거 타고 넘자 이 개같은거 평생 24시간 게임할거야 다 나무캐 그러네 어어 원래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싸울때 고구려성이 단단해가지고 뭐야 당나라가 그 안에다 위에다가 탑싼거 알지 어 그렇게 해야되지 우리 탑싸가지고 타고 넘자 개같은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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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명은 쪄고있어야지 몇명은 대기타야돼 어떻게 그럼 나 여기 있을까 그냥 어 비카님이랑 비카님이랑 너랑 대기타고있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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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습니다 로스트님 네네 너만 노동하래요 네 준비하고있어요 지금 예예 화살이 없네 아 미치겠네 그 로스트님 지금 지금 철도끼 드릴게요 제가 아 철도끼요? 네네네네네 저거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아 철도끼래? 네 일반도끼말고? 이게 일반도끼인가? 잠시만요 어 얘 나왔다 여기 나왔다 잠깐만 잠깐만 어디어디어디어디 진짜 큰집 큰집 아 큰집으로 나오네 이제 아쉬울게 없다는거지 철도끼 맞아요 철도끼 맞아요 빨개붕 쟤네들 집에 들어갈려나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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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맞아 얘맞아 아 형이구나 누구야 방금 있었어? 아 얘 딴했는데? 플레이? 플라이 도그? 얘 뭐야 엉뚱한 사람이었어 뭐야 플라이 도그면 개새 아니야? 거의 개새 한국인 아니에요 그거? 이런 개새 어 간다 인천 상륙장진이다 하 인천 상륙장진 한번 가자 아 문 열리나 보고있다 문이 혹시 화살이 이렇게 돼요? 화살이 없어요 나온순간 바로 들어간다 이제 바로 걔 같은거 해야 돼 턴 꺽는 준비 꺽는 거 드리프트 꺽는 거 걔 같은거 걔 같은거 여려봐 나오란 나무나 물고 이렇게 먹어요 바로 그냥 안 나오면 터 들어간다 불자라 불자 흠 아 서있는 나무 키우고싶다 아 플라이 도그님 진짜 오셨네 아 시청자 분이시구나 도와주실거면요 도와주실거면 총을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지금 총만 필요해서 나머지는 뭐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총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어떤 생존게임보다 절실한 총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총 캐서 쟤네들 집앞으로 가지고 와요 빨리 아 밤빗단이 43개 감사드리 여기 여기 소리나 여기 소리나 어디까지 현실 소리야 뭐야 마이크 소리 때문에 나는데 방금 현실 소리 같았네 어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아 형이네 형이네 아 놀래라 아 여기서 소리났던거 같은데 아닌가 안 먹나 분명히 게임소리도 났는데 어 몰라 뭐 피자 난리 아 아니 비카님 여기 왜 치고가 여기 있다는거 다 알려주면 어떡해 저기 사람이 있으니까 큰집을 나오라는 대놓고 대놓고 그냥 정문에 있을까 여기 바로 들어가기 이렇게 도깨비야 뭐야 이거 가만 여다 하면 되지 나 물다가 좀 더 나도 물거라니까 어 황사다 황사 아이씨 중국사버 황사다 어 그러네 어이 황사 아 무조건 들어간다 쟤 지금 계속 리스파하고 있거든요 쟤 우리의 저기 야 쟤도 진짜 혼자 사는데 저렇게요 힘들게 산다 그치 이거 혼자는 아닌거 같은데 같이 사는 사람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나 아직 안 돼 아 그런가 혼자 있을 때 털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빨리 문 열어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집은 보니까 지붕 위에가 뚫렸네 네 그거 안에 안에 그거야 그 안에 건차 없어 아 막혔나 로스트님 네 어딨어요 지금 지금 나무 캐고 있어요 계속 집 근처에서 몇 개 있어요 몇 개 지금 이제 27개 캤어요 아 멀었네 네 아직 한참 멀었어요 27개 그럼 우리가 그냥 형 지금 어차피 못 죽이니까 한번 캐울까 아니 근데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나가면 안되니까 어디를 나가 계속 압박해야돼 압박해야돼 쟤를 아 오케오케오케 비카님이랑 마문이랑 위치 바꿔요 마문이가 몇인지 보고 비카님 작은지 보고 오케오케 오케오케 지금 나무 몇 개정도 필요하죠 나무 백개? 백개 이상? 백개 어허 뭐야 아 여기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였어? 네 인천상륙작전 야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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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상륙작전 인천공습작전이네 내가 문 열리면 바로 여기 멧돼지처럼 달려들게 내가 바로 그냥 늑대처럼 그냥 바로 곰처럼 그냥 곰은 느리니까 그 호랑이처럼 와 진짜 없다 멀리니까 빨리 나가야겠네 이거 리젠 서있는 나무 캐울 수 있는 도구는 없죠 지금은 빨간 도끼일걸요 그기 빨간 도끼요 아 한참 멀었네 그러면 도끼 나무기는데 도끼일까 어 소리난다 저 아닌가요? 아냐아냐 내부에서 소리났어 아 뭐야 이 집은 그리로 갈까요 제가? 어 안에서 소리난다 오케이 그럼 제가 그리로 갈게요 어 안에서 소리나 안에서 문 여는 소리나 어 오케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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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고 우리 같이 들어가자 비카님 우리 둘 다 들어가면 개이득이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등록하면 끝나는 거니까 아냐 나나 밖에서 해야된다 오케이 오케이 나나 나무 캐야 돼 나무 지금 나무가 시급해 어 나무 많다 여기 오 오 사람도 없다 오케이 다 캐가자 이 중 높이면 낙땜 있겠지 걔도 낙땜 있겠죠? 어? 이 중 높이면 이 높이면 여기 떨어지면 죽어 아까 걔 죽었어 나는 죽었고 개는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같은 곳에 죽은 적이 있거든 나는 죽었고 개는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나무가 왜 이렇게 워질하지 어 나무가 왜 이렇게 워질하지 야야 야 야 야 야 야이씨 아 둘 다 한 번 딱 들어가지고 재미보면 딱인데 형 그 비카님 소리 좀 내지마 제발 저 아닌데 어? 안에 사운드 많이 나네 네 어길 우리 하이에나들 우리 진짜 하이에나들 하하하 아이 그 비카님 창 치여 창 월샷 월월 뚫려 벽 뚫린다고 벽 뚫린다고 좀 뒤로 가라고 좀 뒤로 으응 으응 아 앱스턴 보네요 아 나무가 없네 우리집 근처에 사람을 죽여야잖아 네 제가 다 캐고 왔어요 그거는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쟤네들 집 앞으로 와볼래요 같이 들고 네 일단 집 멀리서 가지고 여기 건설한 데다가 나무 좀 넣어놓고 갈게 와 오래 걸리겠는데 가는데 나무 넣어놨고 오케이 안에 이끼 있어 확실히 창고 계속 열리고 어 소리가 나 어 청소한다 네? 아 쉿 아 돼지 계속 덤비네 어디서 다 오른쪽 건물에서? 여기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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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에서 총총총총총 나는데 방금 에이? 그래? 안 났는데 어 안 내렸는데 어 그래? 형 어? 혹시 그 실제 사는데 그 저기 총기장 아 미안해 어 저기 위쪽? 아비씨 여기 뭐 뭔 돼지가 이렇게 많아 뭔 돼지가 이렇게 많아 네 어? 하아 이겼다 씨 빨리 나와 친구야 이거 그거 생육책장 가능한가요? 피피피피피피 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가고 있긴 한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이게 어 떨어진다 오늘 안에 집을 다 안 지우는 곳을 후회하게 할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.